최근에 트럼프가 락키마틴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기사가 나왔어요. 이것도 그 기사가 DOGE,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죠.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만든 디파먼트입니다. 이 디파먼트에서 앞으로 삭감을, 정부 예산을 삭감을 좀 더 이피션트하게 삭감을 얼마나 하고 어느 주식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전반적으로는 Government Defense Contractors이 많죠. 그 중에서 또 재미난 것은 헬스케어 쪽에 한 세 가지, 하나, 둘, 셋, 넷, 한 네 가지 정도의 헬스케어 스톱들이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. 그 중에서 Merck하고 Pfizer, Humana 등등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랜트를 많이 받고 정부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그 비디오를 홀드 하시고요. 그 리스트 다이그램을 한번 보시면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라는 기대는 좀 가질 것 같아요. 당분간 좀 떨어지겠지만은 워낙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주식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주로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보면은 처음에는 쾅 때렸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풀어주고 아니면은 다시 또 키워주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특별히 Defense Contractors들은 정부와 깊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.